야, 수식아, 네 내일 그 시합 나올 기제, 어? 어? 와가 내 응원해줄 기제, 어? 야, 뭐, 내까지 갈 거 있나? 감독, 코치 다 있는데 굳이? 어, 당연하지, 당연하지. 네가 여기 관리팀장인데 와야지. 아니, 뭐, 그렇긴 한데. 어, 그래서 뭐, 안 온다고. 아니, 뭐, 내도 앵간하면 가고 싶지. 그거 가가지고 네 정신도 제대로 못 차리고 있으면 막 배가 이라도 한 번씩 빡빡 깨주고. 나 망해라 했나? 와, 네 올 기가, 어? 아이고. 어디고, 왜 안 보이나? 야, 네 어딘데? 네 언제 오는데? 에스엘 뒤쪽에. 에스엘 뒤쪽에. 기웃기웃하지 말고 몸이나 제대로 풀어라이. 아, 아 저기. 예, 계장님. 네, 계장님. 니는 어릴때는 그래 얍삽이같이 니 등치 두배대는 행님들까지 택택 넘기드만은. 그냥 옛날 니처럼 하라고 김백두처럼 니 씨름 하라고. 고, 고!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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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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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고, 고, 고! 고, 고, 고! 고, 고! 고, 고! 고, 고, 고! 고, 고, 고!